제주 보성시장 주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순대 국밥하고 돛배 Пол안주가 유명한 식당들이 순대국밥 하나 시켜 먹어 본 거다 30년은 넘어서 제모의 심한 맛 맨날 맛 그 맛이 그대로 1박 2일 그 이수근 오고 이승기도 안 먹은 가고 식계구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 또한 먹은 가수다. 지금 영 보이는 것들이 다 그 먹거리장터 식당들의 영 보다정이신 모습입니다. 앞으로 가능한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을 좀 개선도 하고 그래서. 시장 건물 밖에는 싱싱한 과일, 야채들이 좌판에 쫙 있고 건어물이랑 수산물들 많이 있소다. 그리고 기름집이 유명해지면 제주도 각처에서 들어왔 기름을 빡아볼 겁니다. 보성시장 조커띠 제주시청도 20주, 50년은 넘으실까라 유명한 과영성당도 있고 또 요장 옆으로 오는 삼성열도 있소다.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전통문화를 전시해 놓은 민속자연사박물관. 돼지고기 국수로 유명한 국수문화거리가 20주. 또 없어 제주 보성시장. 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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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리.